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차량 상태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여행지는 보통 초행길인 경우가 많고 렌터카의 경우 차량 조작 미숙이나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. 최근 통계를 봐도 7, 8월에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. 무면하면서 차량을 렌트하거나 휴가지 음주운전, 안전띠 미착용도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운행 전에는 반드시 타이어, 사이드 미러 등 차량 상태 및 조작 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무면허, 화속, 음주운전은 금지, 안전띠 착용은 필수입니다. 휴가철 렌터카 안전하게 이용하세요. 휴가 휴대전hält that you livres